잠깐만 또 있네 2급신 관리 한정 울드 궁극결계 마법진 무단 사용에 따라 30일 면허 정지 2급신 스콜드 빠져나간 버그를 제거할 때까지 지상강습으로 변경한다 라는데 그래 이걸 베르단지에게 베르단지? 아직도 기억한 이 풍부가인 너와 나의 그 만나 너무 너무 흥흥하게 느껴던 사랑스러운 너였어 사랑이 시작되는 너였어 잘 됐다 약속 못 지키는 줄 알았어 약속? 약속? 약속 못 지키는 줄 알았어 사랑해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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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